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5시 뉴스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전역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대치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탓에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정치 신인들은 어디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유권자들은 누가 나온지도 모른 채 준비 없이 찍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너도 나도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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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들만 우후죽순 난리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현안 위주로 총선 전 현 상황들을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The Weekend, Save Your Tears. The Weekend, Save Your Tears The Weekend, Save Your Tears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Take me back cause I wanna stay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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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ade you think that I would always start I said some things that I should never say Yeah, I broke your heart like someone into mine I said some things that I should never say I don't know why I run away I don't know why I run away I don't know why I run away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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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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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S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자주 모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정치부도 오래 계셨으니까 일단 정치권 현안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개각 일부 발표를 하면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요. 최 후보자가 이제 오전에 기자간담회도 했던데 우리 경제가 지금 꽃샘추위 속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꽃샘추위라는 것은 꽃이 필 무렵에 갑자기 추워진 건데 원래는 경제가 좋았어야 했다는 건가요? 네, 이제 최 후보자가 지명 후에 경제정책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았지만 향후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발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 같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회복 속도는 어떻게 될지 또 회복했다라는 체감은 언제쯤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최 후보자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 확산의 속도가 완만했다. 이러면서 농산물, 물가 등 때문에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기가 아직 확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최 후보자는 우선 과제로 취약 부문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역동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순환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래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업의 탄생과 위기 성장 등 과정에서의 역동성과 개인의 사회적 계층 간 이동에서의 역동성 등이 갖춰지는 경제가 돼야지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그리고 과학기술 첨단 산업의 발전 노동 등에 대한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경제부처 위주로 중폭 개각했다고 하는데 이런 언급을 한 대로 고물가 특히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장보러 가면 손 떨려서 못 잡겠더라고요. 몇 개 잡아도 몇 만 원 넘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최상목 후보자 말고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 인청,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했을 텐데 주요 발언들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왔습니까? 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정부 과청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또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깜짝 인사다라고도 하고 또 의외의 인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비판적인 얘기도 있는데 오영주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네. 오영주 후보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신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외교부 경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외무고시 22회로 외교부 2차관, 주 베트남 대사 등을 지낸 경력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또 강정예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역사 논란 중심에 있었던 홍범도 장관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강 후보자는 홍 장군은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으로 독립유공자로서 예우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던데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성이랄지 개인 신상 관련된 의혹들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우선 인사청문회 인삿말에서 헌법정신을 되새겨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일성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자신의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재판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 이렇게 회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후도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으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 같은데 혹시 현안 관련된 아니면 쟁점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법원의 문제점으로 지목이 많이 됐죠.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신속한 지정기일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 구성 또는 재판 제도 개선과 같은 근본적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어진 질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야권 질타도 쏟아졌는데요.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 6개월여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지적이 됐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라면서도 국민의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 뜻을 밝혔습니다. 당내 상황도 좀 알아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도부하고 혁신위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뾰족한 묘책이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혁신위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지도부는 계속 별말 없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오늘 5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융계, 중진 그러니까 주류 의원들의 험지출마 등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었죠. 이 혁신안을 두고 지도부와 혁신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혁신위는 앞서 4일까지 그러니까 어제죠.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겠다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었는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주제가 안건으로 올라오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도부가 혁신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도부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갈등이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직접 다시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전 접촉은 없었다고 하고요. 일단 혁신위는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 혁신안을 7일 목요일 최고위에 다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다면 혁신위는 마지막 카드로 지도부 총사퇴 그리고 비대위원회의로의 전환 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공개활동이랄까요 그런 것들 잘 안 보이고 있고 김기현 대표께서는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당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낙연 전 대표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당 내부에서 그런데 이낙연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거세게 나오고 있던데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출당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한 건데요. 앞서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에는 당내 통합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쓰면서 출당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만 명 정도 동의를 얻었는데 동의자가 5만 명이 넘으면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 인터뷰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주기를 바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걸 바라기야 하겠냐라면서 그렇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달 28일 친낮개 인사들이 모인 싱크탱크 포럼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을 했고요. 신당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내년 총선 때 당내에서의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1번 관심사라고 말하면서 신당창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내년 총선 때라고 시점도 지목을 했고 당에서의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이 없던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 뭐 신당창당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는가도 좀 관심도 있고요. 또 이 시점에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의도가 뭐지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뒤에 이어지는 정치 코너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1, 2년 됐나요? 그때 이제 요소수 부족 사태 그때 막 줄 서고 엄청 불편해하셨는데 이 요소수 부족 사태 걱정도 요즘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입이 막혔다. 막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차량용 요소 통관이 돌연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요소를 수출하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을 갑자기 못하겠다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라는 관서에서도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네, 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는데 아직 중국 쪽에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달부터 예고가 됐던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 중국 판매를 우선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또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요소에 대한 한국 수입 의존도가 올해 90% 이상까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은 요소수 사태가 벌어졌던 2021년의 71%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준이라서 더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2년 전 대란을 통해서 제품 공급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다면서 일단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많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도 관련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지금 중국의 어떤 통관 보류 관련돼서 업계가 현재까지 재고도 충분하다. 수입선도 다양하게 꾸려놨다. 그래서 2년 전에 물류 마비 사태까지 갔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도 중국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90% 정도까지 높아진 상황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업계 또 관세청 등등에서 중국에다가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수요 공급은 원활한가 하는 재고도 파악하고 있고 아무래도 쿼터제로 또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요소수라는 게 대안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일한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면 뚜렷한 답변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네. 지금 걸리고 좀 낫는 중입니다. 그러세요? 요새 감기에다가 또 코로나 다시 걸리시는 분들도 독감에다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전파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저희가 한 몇 주 전쯤에 간단히 전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네. 특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4급 법정 감염병인데 국내에서는 3, 4년 주기로 유행한다고 합니다.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이들이 주로 걸리고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 폐렴이라고 좀 더 큰데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지난 10월 넷째 주 120여 명에서 지난주에는 270여 명으로 한 달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 그리고 증세가 심한 환자가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탓이 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는 치료제 즉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는 유행으로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는데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동병원협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안일한 대처를 이어간다면 소화진료 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동병원협회는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서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을 대비한 정부의 사전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앞서 제가 오프닝 때 그런 얘기했어요. 왜 우리 지금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22대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국회의장이 제출했다고 또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모두 지금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천 6백 명 이상 27만 3천 2백 명 이하의 인구 범위 이거를 적용해서 마련된 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 여기 보면 지금 현행 선거구 대비 서울과 또 전북 쪽의 지역구 의석이 각각 한 석씩 줄었고 일단 어쨌든 제출된 안입니다. 경기하고 인천에서는 한 석씩 늘었다고 하고요. 또 5개 시도 내 구역 조정 또 15개 자치구와 시군 내 경계도 조금 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구된 선거구가 총 6곳으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을 여기가 또 북구 갑을 강서구 그다음에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가 서구 갑을 병으로 서구 지역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인구가 상당히 늘다 보니까 분구 얘기도 나오는 그곳인 것 같아요. 또 경기 평택시 갑을 지역구가 평택시 갑을 병 이렇게 늘어나고 늘고 줄고 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하남 쪽도 있고요. 그 외에 부천 지역도 좀 변동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획정안이 제출되면 정계특위가 국회 정계특위가 검토를 하게 되고 획정위의 획정안이 이의가 있으면 또 정계특위에서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좀 나가야 될지 또 그런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역 의원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된 신인들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또 그렇게 급하게 후보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는 기회도 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접촉도 줄고 또 그다음에 선거 운동을 하려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서 그다음에 회계 관련된 것도 나중에 이쪽에 지역구 획정이 아니었는데 돈을 썼으면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계속 정치 현안된 관련된 정쟁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리차드 샌더슨의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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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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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선도 기자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와서 지금 정치로서는 거의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진에 오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1타 감사.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수도권에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맹장이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사실은 선거를 해보면 바람이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또 수도권에 지금 민주당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운희룡 장관이 간다 그러면 다른 데로 피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만으로서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는 재미죠. 박 의원님 두 분이 붙을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이 좀 슬픈데요. 현직 장관이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매듭을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에서의 역할이 역할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퍼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통과될 때 6개월 후에 한번 개정할 부분은 찾아서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그 소임이 전혀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으로 나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도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지난번 국토위 국감 때나 이럴 때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본인이 이 부분을 매듭을 짓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역할을 위해서 장관 자리를 벌이고 나온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박민식 보험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인사청문회 반년 전에 했을 때 출마할 거냐? 당신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장관은 굉장히 짧게 할 것 같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야당에서 표명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딱 안 하고 장관된 다음에 진짜 6개월, 7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장관 자리가 총선용 이력서 한 줄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출병호 기재부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 아직 안 끝났어요. 예산이 끝났어야 되죠. 끝났어야 되는데 어쨌든 안 끝났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지난해도 그러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걸 또 우리 당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감액을 그렇게 큰 감액을 했으니까 이동간 탄핵을 막으려고 예산 협상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게 누구인데요? 누구였는데요? 이동간 탄핵을 한 것이 탄핵안을 낸 민주당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국회에서 예산 국회에 집중하지 않고 탄핵안으로 정보를 바꿨다는 예산 심사는 저희 계속 해왔어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뭘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예산을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무슨 파행을 일으켰어요. 저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전부 예산이랑 협의를 통해서 증액은 단 1원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 R&D 예산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자세 계속해서 그런 걸 보여주셔서 흑상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수상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가 출연하는 중요한 예산들을 전부 감액시켰잖아요. 아니, 뭘 전부 감액을 시켰어요. 국회에서는 감액권이 있고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국회가 정의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으로 가지고 서로 정부 여당과 여당과 협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으로 필요한 R&D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매우기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지금 골목을 썩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디오가 이렇게 겹치면요. 청취자분들이 돌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서 사회를 좀 껴들게요. 어찌 됐든 기재부 장관이 자기 소임을 다했느냐 그거 아니다. 원희룡 장관도 본인이 하겠다고 한 역할을 매듭짓지도 않았다. 박민식 보험부 장관은 아예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으나 역시나였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총선에서의 역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뭐예요? 국민들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장관 탄핵도 마음대로 하시고 다 하시면서 이 정부도 책임지고 정부 여당이 원팀 아닙니까? 책임지고 뭔가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어야죠. 이 질문도 좀 보셔서 여쭤볼게요. 지금 장관 하신 분도 그렇지만은 지금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뭐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가 5개월 전에 주임하셨어요. 이게 장 차관에 대한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게 이제 역대 정부가 우리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그랬는데 사실은 장관 차관으로 발탁을 하고 보니까 그 그 분야에서 평판도 좋고 그거 하면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 많이 진다고 하면은 지금도 국정동력을 잃고서 아무 때나 탄핵을 당하고 또 예산도 지금 하나도 진짓 못 보고 우리 예산은 다 감역당한 블록킹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서 역량이 있고 또 국민적인 신망이 두텁고 이런 분들을 자꾸 요청하기 마련이고요 또 그건 당사자의 결심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박주민 수성임수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어은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장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이것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차단막을 확실히 치든지 역대 정부를 다 해오가지고 지금 그런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갑자기 그리고 장관 그동안 장관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관들이 새롭게 물러나고 새로운 장관이 일을 잘해볼 수 있는데 그건 인정해 주셔야죠 물러나라고 그럴 때는 안 물러나더지만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불서운 것 때문에 질을 던져버리고 역할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도 새롭게 새신하게 또 물어다니고 또 못 물어다니고 책임지라고 그럴 때는 책임 하나도 없다 책임 안 진다 그러더니 박 의원님 지금은 역할 좀 해라 정기국회 시즌이다 라고 했더니 나가겠다 청개구리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정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역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포인트로 개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실제로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한동훈이라는 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카드로 쓸지도 궁금하고요 그건 국민의힘이 알겠죠 네 나이든 추가 개각은 있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무슨 어떤 역할을 할지 또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국민의힘이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급무 어떻게 카드로 쓰실 것 같습니까? 그건 봐야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저렇게 법무장관으로서 계속 열심히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구리 한 개구리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말하고 사실은 역대를 보면 물론 어떤 장관님은 5년 내내 하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각이란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자리여서 본인 스스로도 조금 소진됐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해보신다는 경우도 있고 학교로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이번에 개각됐다고 해서 다 뭐 정치에 나설 수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겠고요 그건 뭐 또 당에서는 이 선거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고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또 당사자는 당사자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국회 상황 좀 볼게요 윤재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 그리고 세계 국정조사에 대해서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과 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박 의원님 글쎄요 뭐 쌍특검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만 보면 패스트트랙에 이미 지정이 돼 있어서요 부위 간주가 이미 10월 24일부터 되어 있고 12월 22일이면 그 60일에 유예기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셔도 사실 법률적으로 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 대원 사망사건 같은 경우 또 그거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전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학명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학명과 명예훼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윤재혁 대표님 말이 맞다면 그게 제대로 된 수사겠죠 근데 그 사건에 증거로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 봐도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학명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고 예를 들어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에 대한 국정조사 지난번 국감 보셨잖아요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근데 뭐 제대로 진상규명이 다 됐다 아니면 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최윤희 쌍특검하고 세계국정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국민들이 너무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쌍특검 중에 하나는 사실은 두 개는 그 진실이 되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이전에 검찰총장 몰아내기 할 때 그 가족과 당사자에 대해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지우고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재판이 다 진행되고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만의 의혹 제기고 민주당만의 공방을 통해서 선거 때 이제 이걸 계속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진실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덮었다 그러면 그게 불씨가 그 가만힐 다 태웁니다 나중에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다 드러내게 돼 있는데 이미 재탕 삼탕 했던 걸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이제 대통령 가족을 공격 무기로 삼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정략적 계산인 모양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수용할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해봤지만 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또 민주당에서도 일부 그 당시에 그 노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뭐 엄청난 특혜가 있어 비리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좀 차분하게 그리고 예산안 문제 이거는 정말 진짜 완전히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탈탄소 무탄소 혁명도 이루면서 기후변화도 대응하면서 하기 위해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smr도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으니까 r&d 예산을 넣자 했는데 싹 다 깎아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하던 예산이었습니다 그걸 다 깎아버렸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로 어떻게 정부가 새롭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감액을 하면서 감액의 규모가 있고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표다 하면 다 깎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협상이 안 되죠 세상에 이렇게 무도하게 예산 협상을 이끄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점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치 공세 이게 이제 모든 것은 170석 가까운 의석을 동원할 수 있는 민주당의 슈퍼파워 때문인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지나치면 나라를 망칠 수가 있고 경제를 정말 파탄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민주당의 힘이 있는 만큼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지난 주말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최 의원님 국민의힘으로 오면 좋겠나요 주의들이 현장 의원이고 두구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우리 당원들이 보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한테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이른바 사법 리스크 당대표가 되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벌어지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도 고녹스러워하고 있고 또 그 대표적으로 거기서 이제 정론직필을 해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직원을 해오신 분이고 그분이 있었고 그분이 도저히 당의 분위기에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은 민주당으로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나오신 만큼 그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 볼 때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말하자면 부당함 그런 내부의 그런 압력을 딛고서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용기를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이미 나가신 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탈당 결심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은 당 소속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그 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까 그 당내에서 뭐 이런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그 비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께서는 이런 권리당원들의 비판이 크다 하면서 이 비판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을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폭 가담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전용기 의원은 당과 동지를 팔고 떠난 분께 비판도 못하는 탈당 옹호자가 정상이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 정도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희생 소위 말하는 혁신안 두고도 지도부 또 혁신안 혁신위 갈등이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 7일에 희생 혁신안 모레네요 보고하고 안건 상정을 다시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 혁신이란 것은 기존의 체제를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게 혁신안을 냈는데 기존 체제가 그냥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미리 짜고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치열한 혁신의 내부 갈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기승전기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해서는 당내에서 또 여러 저런 새로운 돌파구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 의원님 뭐 훈수까지는 아니어도요 혁신이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다 이런 것이 혁신이다 뭐 이런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느 당이나 뭐 선거가 다가오면 일정 정도의 희생도 필요하고 일정 정도의 어떤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뭐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의 앞날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뭐 물러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가요 유죽해 봐야죠 조기에 뭐 조기라고 해도 지금 한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활동하는 기간이요 뭐 이대로 끝을 내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어떤 용단이랄까요 어떤 묘책을 좀 내세울 수 있을까요 김기현 대표도 지금 혁신의 큰 방향을 분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갑자기 데드라인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대표가 대표서 대표 나름대로 어떤 시점과 또 그런 큰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몰아세우듯이 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 혁신을 통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당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서스펜스라 그러면 클리프행어라 그럽니까 이런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것들이 또 압력이 되고 그것들이 큰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전권이라는 게 처음에 언급됐다 보니까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가박당 최형두 국민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혜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행방불명된 부모 대신 혜주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지만 이젠 두 분 모두 연루해 건강이 좋지 못한데요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소변호스를 차고 있는 할아버지와 주 3회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식사는 물론 거동과 대소변 처리까지 혜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의 여고생 한창 꿈을 키울 아이지만 정작 자신은 돌볼 여유조차 없는 혜주 혜주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고 내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 아침 반짝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의 공기가 탁해질 텐데요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광주 3도, 강릉 부산 6도, 대전 0도 안동은 영하 3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 16도까지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5mm 이하로 적겠고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 동부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모든 해상의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도, 습도는 54%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제효과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3% 오르며 넉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 달째 한국으로의 요소수출 통관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출 제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전남 고흥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국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용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앞발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차원의 의제로 삼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OECD 1위인 자살률을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마룬5의 미저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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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개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제 1차적으로 6개 부처 중폭 개각이 있었고요. 관심 모았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아직 빠진 상태고 후보의 검찰 출신이 내정됐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부 당선통신위 소속 그리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위원장 특위원 5개, 별의 5개 아니면 특위원 5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구 달서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또 따가운 질문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사탕을 먼저 드리고 올해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이름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돌아봤을 때 내가 참 이건 참 괜찮겠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이실지요? 네.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소속 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종별로 상황이 너무 다른데 연구 분야에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기계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기계 3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 기술 이전 논문 이런 것이 2017년도 2022년도를 25개 대전에 있는 대덕별리의 출연년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전체 특허 기준으로 5700개 되는데 2022년도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500개로 20% 이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지고 좀 많이 지적을 하고 특히 좀 정부 통신 분야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많이 좀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게요. 해마다 국정감사의 무용론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맹탕이다라는 지적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국정감사의 효용성 문제에서 충분히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의 견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감사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 단지 이거를 각 상임위별로 각 당별로 운영하는 데 따른 어떤 그런 정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건설적인 토론이라든지 대안이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반성을 국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 상임위에서 국감을 하는데 A, B, C 상임위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국감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이 6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했고요. 취임 후에 가장 큰 폭의 중폭이라고 표현합니다. 개각인데 일단 여성 등용을 확대했다. 절반 정도가 여성분이셨고 또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서오남 이른바 서오남을 탈피했다. 이런 부분도 주목됐는데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신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제가 개별 장관님 한 분 한 분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른 분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동안 야당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비판했던 것이 너무 좀 서오남이다. 서울대 그리고 50대 또 남성위지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동안 꾸준히 여성 어떤 확대라든지 좀 더 젊은 인재를 어떤 등용하자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여성 장관도 세 분이 나오시고 또 대학교 별로 봤을 때도 서울대보다는 좀 더 폭이 좀 다양하게 해졌다. 뭐 그런 측면이 이번 개각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여론과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눈 크게 뜨고 봤던 게 히읗자가 있나 히읗자가 있나 한동훈 장관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만 따로 원포인트 개각을 하는 것으로 갈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까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직까지 본인의 의사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당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를 지금 원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대구에서 동대구역에서 나올 때 세시한 동이나 오시는 시민들의 사인 요구 그리고 사진 찍는 걸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폭발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조금 느낌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에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30대 40대 여성분들이 한동훈 장관 좀 사인을 좀 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만나서 좀 사인을 받아가지고 구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 봐 청취자분들 지역에 계신 30, 40대 여성분들이 다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아는 분 중에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 없는 분들이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요청을 해서 제가 몇 분의 사인을 대신 받아들이셨죠. 그다음에 또 제가 유튜브 그렇게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유튜브는 아니면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언급만 나오면 평소보다는 몇 배 조회수라든지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인기가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동대구역에서 있던 기차 시간을 3시간이나 연장을 하면서까지 그렇고 또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 방문한 곳곳마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인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당에서는 좀 총선에서 좀 더 많은 역할. 예를 들면요. 특정 어떤 지역구의 매물보다는 예를 들면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개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인선 과기방통에 계시니까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몇몇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특히나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너무 언론에 빨리 나온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충분한 얘기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김홍일 위원장도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방통위원장 선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장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격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출직 국회의원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인수위 경력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반 장관하고는 달리 자격 제한을 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통한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한 것이죠. 또한 역대 방통위원장이 보면 항상 수사라든지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재판에도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이 깔때기처럼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고사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통위원장 선임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김홍윤 위원장도 하나의 유력한 지금 후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 또 있어요. 민원장에서는 또 검사 출신이냐. 검사 아니면 쓸 사람이 없냐. 방송 관련된 사람의 인력풀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언론인 출신데 그때는 또 언론 장악기술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또 법률가가 오면 또 검사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통위원장의 어떤 자격 이런 어떤 제안도 많고 요건이 엄격한 이런 어떤 장관급의 후보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더라도 보면 크게 보면 언론인 아니면 법률가입니다. 한상혁 바로 직전에 방통위원장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김홍윤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검사 출신이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좀 터집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출신이면 언론인 출신이면 언론인 출신으로 터집 잡고 검사는 검사 출신으로 터집 잡는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전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과정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사실 지금 사퇴하시면서 1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안 굴러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빨리 5인 체제를 완성시켜야 될 것 같다는 목표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방통위원회는 다른 부처가 장관 한 명이 하는 소위 독임제 기관인데 비해서 방통위원회 이런 그대로 여러분들이 즉 5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중앙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분이 결국은 대통령이 두 사람 여당이 한 사람 야당이 두 사람을 하도록 되는데 이게 여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야 간의 지금 추천이 잘 안 돼서 추천이 된 사람도 이게 국회에 지금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금 사람이 왜 두 사람이냐 비판을 야당에서 하는데 원인으로 보면 국회에서 각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마저 지금 사퇴를 하고 그 사퇴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탄핵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고육지책으로 탄핵이 발의가 되면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는 업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아서는 이 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kbs의 김영중 앵커가 방송도 하고 있지만 kbs 같은 지상파 제어가도 지금 10월에 몰려 있고 지금 방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kbs가 지금 무거가 방송이 될 우려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방통위 법조항이나 규정도 보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지금 대행체제에서 혹시 1인 비상체제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런 추천이나 이런 후임이 없다면. 그것을 지금 방통위원회에서도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독임제 기관이 아닌 위원회 형식이고 해서. 이게 복수의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을 때까지마다 두 분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2인 이상의 복수의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법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조금 유동적일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이런 어떤 좀 위험부담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좀 많은 부담을 지금 갖고 있죠.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이시고. 지금 그러니까 방송 3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제2호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는지. 지금 방송 3법 예를 들면 KBS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지금 보면 9명에서 11명인데. 지금 21명으로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치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으로도 안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형예화해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박안주 의원을 무소속으로 한 이런 꼼수를 통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후다닥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은 지금 저희가 안전위에서 90일 통과를 경과를 해가지고 지금 1소위에 회부가 돼.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금 맞잖아요. 그리고 실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간에 KBS 사장과 이사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독립성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연 대표성이 누가 확보되냐 예를 들면 언론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됐는데 언론학회 그럼 어느 언론학회가 대표적으로 되느냐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중립성에서는 지금 기자회표라든지 PD연합회라든지 방송기술인연합회 이런 연합회가 과연 중립적이냐. 저희들은 이게 민주노총에 상당히 경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라는 건 결국은 KBS 사장이 임명한데 그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이사를 4명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성도 제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저만 하더라도 두 번 이상이 국회 세미나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후다닥 한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꼭 이런 걸 통과를 시키고 싶었으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걸 안 했겠습니까? 정권 뺏기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는 좀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KBS라든지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조금 더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런 어떤 입법이다. 이렇게밖에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홍 의원님의 관련된 입장은 차후에 계기가 되면 민당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본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당내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중진 희생도 당 지도부가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요. 또 최고의 공식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혁신이와 지도부 간에 지도부와 혁신이 간에 갈등만 계속해서 재확인하다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혁신이의 안건이 공식적으로는 최고위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결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이에서 제안한 것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제안 세 가지 통합과 희생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어젠다의 문제가 사실은 좀 속 시원하게 혁신이에서 딱 제안했으면 그걸 대본의 최고위에서 이렇게 하겠다. 딱 하면 좋겠지만 이 당의 당헌당규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상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뭐든지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정권을 언급을 하신 것이지 그걸 당장 의결에서 실행한다는 그런 것까지 연결된 건 아니죠. 결국은 어디서 실행이 되느냐. 그게 이제 공간위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마치 최고위와 혁신위가 갈등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혁신위의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가 결국은 공간위로 바톤 서치를 통해서 결국은 저는 실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승규 전 시민사회 소속이요. 대통령의 뜻도 혁신위에 가까울 거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부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은 정말 혁신위에 있는 걸까요? 지도부는 왜 이렇게 상의한 어떤 판단을 하는 듯 보일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 지도부도 혁신위와 생각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음 4월달 4월 11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혁신하는 모습을 당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 혁신하는 모습이 당의 어떤 정책도 있겠지만 또 결국은 사람 인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풀려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보면 민주당에 비해서는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혁신했던 폭이 항상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그리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게 결국은 이제 정치 생명과 향후 어떤 인생 진로에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혁신위의 안들이 결국은 저는 공간위에서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홍 의원님 지역구가 대구 달서갑이잖아요. 뭐 최근에 당무감사 이후에 컷오프 대상자의 영남권 의원들이 뭐 많다. 절반 이상이다.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애초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 영남권 의원들이 원래부터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이후에 좀 당내 좀 뒤숭숭한 것도 있고 파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갈이를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물갈이가 좀 되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면 뭐 그게 받아줄 수 있을 텐데 반발도 좀 덜 할 것 같고요. 좋은 물갈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조건은 뭐가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일단은 물갈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다음 총선 어떤 승리 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 혁신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당 중진의 희생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어떤 물갈이라는 이름을 어떤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좀 투명하면서도 또 그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좀 더 계량화, 정량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좀 납득이 되고 특히 당사자에게 납득이 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도 그렇고 저희 당의 기본 원칙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 지금 일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좀 우리 대한민국의 미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발전을 위한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사람들을 좀 최대한 많이 좀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까지와는 저희 당이 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새롭고 투명한 모습을 저는 보이리라고 지금 기대를 합니다.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보다는 어떤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총선 승리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여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저께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신당에 대한 가능성이 한 7, 80%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신당의 바람은 대구에서도 불고 있습니까? 붓니까? 불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시민들 상당수가 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만 있었냐면 원래 이준석 대표가 대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다가 지난 2021년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이 대구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한다면 특히 대구 지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몰이가 시작됐고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TK 지역에는 저는 문화적 코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의리, 세 번째는 예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의리. 의리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보원처가 지정한 독립유공자 수가 저희 TK 지역이 수도권부터 거의 두 배나 가까울 정도는 많고 또 6.25 때도 낙동강 최후의 보호를 전선으로서 공산주의 침략 세력부터 방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도 저희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지금은 50%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조금은 꺾인 듯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심리를 강하게 깔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신당, 이준석 신당의 출연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극적인 화해가 가능할까요? 저는 극적인 화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탈당해서 신당을 차리면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또 실질적인 신당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점점 고조되기는 그냥 조금 잦아들고 있고 신당 준비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진전된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때로는 비대위 위원장 이야기도 했다가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본인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당내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속내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미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하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구인 대성 유성구 의뢰 당여 위원장 자리를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좀 비워놨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 본인도 그런 무소석보다는 국민의힘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탈당하자마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는 쉽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무소석 지역에 남아서 지대에 남아서 좀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좀 점점 쌓으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시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는 기흥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흥 동탄에서 소원까지는 6km 정체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서울 요금소에서 반포까지는 총 13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용인부근 1,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용인 나들목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동수원에서 동군포까지는 13km 정체입니다. 이후 반월 터널 부근으로도 정체고 또 월급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는 6km 막힙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창원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나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발전소 정치발전소 오늘은 윤엔장 아닙니다. 장엔장 다시 갑니다. 장엔장 함께하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열심히 회복 중입니다. 어이구, 뭐 이렇게 쉴 때 또 팍 쉬셔야 되는데 스케줄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개강이야기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중복 개각이다. 서운함 탈피했다. 전문성 강화했다. 여성 비중 좀 늘렸다. 전문성이 없다. 생뚱 인사다. 여러 가지 평가인데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신지 우리 장 소장님 먼저 정치인 출신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평가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오신 분들보다 나가신 분들이 더 주목을 받는 희한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문가들 관료, 교수 위주로 이번에 개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 장악력이 훨씬 더 커진 개각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그래도 대선 캠프에서 같이 호흡도 맞춰봐서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1년 7개월 넘게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장관들보다는 현안 부처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부처가 이랬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래도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더 커진 그러한 개각이었다라고 보이십니다. 장빈호사님.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짚어주신 대로 입각한 분들보다 일단 장관직을 내려놓은 분들한테 더 주목이 쏠리는 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하라고 채비용 개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예산 시즌인데 이 지금 국정조사가 웬 말이냐 민생이 관심이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예산 시즌이면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미리 가서 지역 준비하라고 등 떠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다. 민주당에서는 도주내각이다. 이렇게까지 개각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던데 사실 정치인들을 떠내보내고 그 자리에 공무원들로 이렇게 채우면서 나간 분들에 대한 주목도 총선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참 민생이 실종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또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어서 대략 3주 정도는 현직 장관들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윤미 변호사님이 아니 지금 예산이 중요한데 기재부 장관 왜 바꿔? 기재부 장관이 3주 동안 예산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은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나간 장관들이 어디 출마할 거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망 좀 해주세요. 우선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천 계양을 갑니까? 이재명 대표 만납니까? 본인은 아마 당에서 가라고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갑도 검토 대상이더라고요. 거기에 심상정원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야당 대표들 그쪽에 가서 본인이 몸집을 좀 더 키우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박민식 보험부 장관은 정해졌어요. 분당을. 분당을의 박민식 장관만 거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김은혜석도 있고 원래 지금 당일 현장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제 계속 사셔가지고 이 지역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대구에 나가시면 될 거고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초울로 나가고 싶어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도 나가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학교도 나왔고 살고 계시고 딴 데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라고 해도 험지 가라고 해도 내가 여기 모르는데 험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때 의정활동도 잘했고 또한 장관직 수행도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굳이 강남 외에 본인 연구 있는데 그런데 딴 데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조승환 장관이나 정한근 장관 이런 분들은 전략적으로 당에서 좀 배치도 해야 될 거고 경선도 치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장교회사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 개각 발표된 이후로 첫 행보로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강연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원 장관은 안 만났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 정치 행보에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아니면 총선을 국민의힘의 얼굴로 치를 것이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받는데 사실 실망스럽죠. 본인이 사실 정광훈 목사를 직접 만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치적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극우 진영에 어쨌든 호소를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확장성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박민식 장관이 분당을 출마를 굽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놀랐던 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본인 지역구 놓고 경기도지에서 출마했다가 패배하고 본인의 지역구로 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안 돼서 그 분당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둘 다 내려놔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공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 여긴 유리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천당 안에 분당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현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겨뤄볼 만한 그런 지역을 서로 선점하겠다고 하는 게 크게 국민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장수장님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기는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박민식, 김은혜 두 카드가 있다면 누구를 어떤 식으로 내보내야 돼요? 누가 내보내질 것 같으세요? 박민식 장관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박민식 장관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대통령의 신임이 정말 각별한 분 숨겨진 실세가 박민식 장관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 들고요.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분당 갑이 본인 지역구였고 또 그 지역구가 원래 또 그 지역의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2020년도에 처음 공천받아서 나간 거고 경기도 지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어느 지역이든 좀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출마하셨으니까 그렇죠. 한동훈 본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이번 개각에. 당연히 이번에는 안 뺐겠지. 어? 아니다. 이번에 안 들어가 있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언제쯤 나와야 될 카드 혹은 나올 카드입니까?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서 정말 얼굴로 한동훈 장관의 지휘로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지금 몇 주 상간인데 좀 차이가 있나요? 지금 뭐 이렇게 무르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혼자 딱 나와서 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또 다른 행보하는 것을 또 언론에서 보도해 주고 그러면은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 의미를 또 부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분에게 내년 총선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장관은 보수파에서 정말 잘 키워야 돼. 그런데 자산이고 재원이고 정말 미래의 대통령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년 총선 전망이 국민의힘에 어려워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동훈 장관을 얼굴로 내세웠을 때 다수의 국민들이 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동훈 장관 보고 내가 국민의효보를 찍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검사 출신 그리고 국민의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급의 분도 검사 출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서 총선을 치렀어요. 총선이 결과 별로 안 좋아요. 그 정치적인 부담감을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스토리를 짜는 건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 내년 출마서부터 어느 지역을 출마시킬 거냐 비례나게 볼 거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과 분석은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이시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포지션을 해줘야 민주당이 땡큐입니까? 저희는 제가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은 땡큐인 거죠.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실정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이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평가였는데 원희룡 한동훈 지금 이른바 투톱체제라고 해서 거론되는 두 사실상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안에 있어요. 그것도 강력한 검은 그림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짚어주신 대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채점하는 선거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채점표에 한동훈 장관이라는 얼굴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렀을 때 국민들 박수를 받을 것인가? 당장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전체 기획하는 거에 대한 난색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 표 득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개인의 역량상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정치 영역에서 보여줬다는 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굉장히 내리에 강하게 남죠. 아주 강도 높은 말꼬리 잡기, 비난조의 모멸감을 상대방에게 주는 언사들. 그걸 한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화법을 분석해보면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본인의 신뢰, 인적 신뢰 자본을 까먹는 형태의 언행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치하셔서는 저는 국민 판단받기 선택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께서 전면에 나으신 민정 장관 땡큐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인재로 이수정 교수님, 그리고 장미란 제2차관 문체부, 출마설이 지금 나옵니다. 이런 대중적인 분들이 나서주는 것에 대한 여권의 전략, 이 총선 전략은 어떤 평가를 하실지요, 장수환님? 그러니까 총선엔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 거예요. 구도, 정책, 명분. 그 다음에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명세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구도의 불리함을 이분들의 인지도와 지지도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되게 신망도 많이 받고 국민들에게 인정도 받는 분들이잖아요. 인지도와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인데 조금 약간 좀 박빙지역에 갔어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요. 정권 심판론이 높아요. 그런데 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긴 하지만 이수정 교수 보고 나는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과연 중도층이 그렇게 움직일까. 그만한 견인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총선 전략을 지금 보면 어제 최고위원회 보면 최고위원들 9분 중에 8분이 이재명 나쁜 사람 하면서 이재명 공격하기에 다시 올인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인재 영입을 통해서 구도의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과 이쪽의 인재 영입으로 과연 윤석열 정권의 부정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정치 잘하셔가지고 빨리 긍정평가를 높여야 돼요. 그것이 제일 큰 방권이에요. 또 장미란 문체부 차관의 후임으로 또 이영표 TVS 해설위원도 언급되던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인사검증까지는 끝났는데 극구 사양을 한 걸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빠르면 11일쯤 인재 영입 발표할 것 같다고 하던데 1호 누구예요? 저도 기자분들한테 들었어요. 인재 영입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요. 누구냐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카톡에서 메모해놓으셨잖아요. 아까 좋은데 얘기해 주셨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민주당은 어떤 주제로 총선 이슈를 선점하실지 또 어떤 인사를 영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겠습니다. 일단 총선기획단 차원에서는 인재 영입 위원 업무는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정보는 없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1호 인재 영입 이수정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재 영입이잖아요. 이수정 교수가 인재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영입 1호? 이런 물음표가 쳐졌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선거 캠프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1호면 그래도 정말 새 인물을 국민들 앞에 딱 보여드릴 줄 알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잠신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정보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일단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이런 영역이 정치권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뤄왔던 것 같아요. 이 정부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의지를 우주청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그라들고 R&D 예산을 팍 삭감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맞는 방향성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과학계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의미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을 각 당이 그래도 얼굴로 영입하고 좀 내세우면 국민들께 그래도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장 수상님과 오늘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준석, 이낙연, 유승민, 김종인이 한 울타리에 모여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셨는데 지금 무슨 신당, 무슨 신당, 무슨 신당, 무슨 신당 합니다. 전보는 신당이 아니고 그 신당 상당 향한 발걸음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반윤, 반명 이 세력이 손잡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 이준석 신당 따로, 이낙연 신당 따로, 유승민 신당 따로, 이현주 신당 따로, 박원석 신당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눈덩이가 커져야지 바위랑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지 개별적인 눈, 겨우 손에 있는 그 눈덩이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더라도 두 분이 서로 처음부터 연락하기가 좀 곤란하면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잖아요. 아, 해봐요. 이쪽 기다린단 말이야. 호감 있는 것 같은데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또 이렇게 맡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지역주의 정당 그리고 양극단의 거대 정당 이 정치체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내년에 한 큰 세력으로 한번 같이 울타리 안 해서 활동을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막 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양이 이준석, 이낙연 같은 당에서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지 현재까지 구체적인 흐름은 없습니다. 장부여사님, 요즘에 미스터 쓴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 굉장히 나리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당의 지금 총선기획단에서는 이런 이낙연 대표의 발언들, 언급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좀 겸허히 듣고 있나요? 아니면 짬 생각이 다르신 분이구나라고 평가를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 총선기획단이 제가 합류를 해서 회의도 해보고 이러니까 개인의 면면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이게 총선의 정말 밑작업이라서 실제로 하다 보면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봅니다. 당헌당교를 좀 본달지, 룰을 새로 점검한달지, 가산점을 어떻게 준달지 되게 세부적으로 보는 절차라서 최소한 총선기획단 내부 공론회장에서 개별 정치인분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는 점. 다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굉장히 뿌리 깊게 오래 정치하신 분이죠. 그리고 오선 의원하셨고요. 전남도지사 했고 국무총리하고 당대표 했고 심지어 열린우리당 분당을 보면서도 민주당에 잔류하셨던 그런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 언론에서 현재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견제구.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처음에 본인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전후의 시체 위에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이건 본인을 지원해준 지지해준 의원들 그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받으면 뭔가 함께하기는 어렵겠다는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한 집단의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더 확장하면 민주당에 쓴소리 던지시는 부분 저는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당을 나가라 통합에 저해가 된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당원 게시판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한 1만 명 정도가 거기에 찬성 의견을 던지고 있다는 건데 당원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 어떤 정치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과다 대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다 대표되는 부분들은 뭔가 센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그게 마치 다수인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5만 명이 넘게 그 동일한 의견을 내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미칠 수치로 나타날지 그리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원로로서 던지는 쓴소리도 수용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건강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이 당에서 그걸 개선하실 수 있는 정치 이력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당을 박차고 나갔을 때 거기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운 구도라는 거는 본인도 당연하지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영님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야심이 큰 사람을 영입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들 어떤 분들이 어떤 야심 있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혹은 잡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를 내일 다시 출연시켜주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살짝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쭙기 전 의견 듣고 내일 여쭙고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장수영님은 예리했다. 그렇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시험 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예상을 해보자 뭐. 대통령 출마하고 싶어하고 정치 개혁하고 싶어하고 그런 큰 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뺏지 달기 위해서 비례대표 그냥 하고 싶어. 그냥 어느 좋은 지역구에 나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치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야심가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구체적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꼭 제가 내일 물어보고 제가 우리 앵커님께 문자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왜 만나세요? 뭐 좀 상의할 것도 있고 또 같이 촬영하는 것도 하나 있고. 아 저기 저 유튜브. 네 땅 보러 가요. 내일 또 촬영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한 뒤에 후임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고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섰다면서 비판했는데 민당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좌표 찍기라고 우려를 받을 만한 일은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게 정말 개별 검사를 비난하기 위한 용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하는 검사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요. 검찰이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데 제대로 그 비위를 도려낸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나요? 수사 엄정 중립하게 여야 공히 중립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저는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제기는 그렇습니다. 이정섭 전 수원 2차장검사 탄핵 대상이 됐죠.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찰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비위 사실이 가족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내밀하고 구체적이고 상당히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런 분이 검찰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후임자를 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후임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쌍방울 수사가 수원지검에 있으니까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저는 그게 비판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수사를 할 때 이른바 전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 제기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왜냐하면 엄정하게 더 국민들 시선이 쏠리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여러 이 검찰이 둘러싸고 있는 비리 의혹들 때문에 수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 의혹 제기 자체가 좌표찍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장수장님 짧게 보태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한쪽 면의 부정적인 측면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못된 DNA를 갖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자신을 권력을 향한 수사팀에 해체시키고 좌천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야당이 돼서도 똑같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해받을 짓은 제발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인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전역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